김태리 김태리 소식적인 누군가를 나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좋아하셨나요? 궁금하거든요 그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그거 비밀로 해도 되나요? 비밀로요?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이 팬분들 계시니까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찮죠? 아니요 아니요 말 안할래요 불편하신가요? 그러면 저희랑 약속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뭔데요? 내년에 AA 이 수상식에서 수상을 하신다면 내년에 혹시 말씀해 줄 수가 있나요? 아 네 약속하시는거죠? 네 상을 드려야겠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성은씨하고 김태리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